삼겹살은 타서 먹어야 돼, 그게 맛있어. 여기 안에 있어, 여기. 너 이렇게 까서 그래, 아까 시원히처럼 했어야 되는데. 된장찌개 시켜줘요? 된장찌개 시켜줘야 돼. 김치찌개 하나요, 된장찌개 하나요. 김치 되게 멋있다. 아이디가 YGAS 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터치회 때 시원 오빠가 저를 보며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사와디캅이라고 인사하셔서 서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. 우리 시원이가 한국 분이었는데. 기억나요? 기억나?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왜요? 그렇군요.